더 이상 재밌는 영상으로 나왔대 나도 뷰티 영상을 찍겠어 더 이상 구름 위에 그늘을 가려줘서 내가 묻히고 싶진 않아 좋아 이뻐지고 있어 나도 이제 미녀라고 승현아 집에 있었네 라면 먹을래? 라면? 라면 좋지! 당신 누구야? 우리 승현이 어딨어? 씨 오빠 나야 승현이 어디가 같이 라면 먹어야지 라면 같이 먹자 역사상 가장 섹시한 TV 스낵